드디어 룰러선수가 진동 숙소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진동하면 이모님 밥이 유명한데요. 룰러선수 역시 진동밥에 매료될 것인지 요즘 일거수 1부족이 화제인 룰러선수에 대한 중국 팬들의 반응 진동게이밍 공식 웨이브에 올라온 사진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JGG 룰러선수 최신여정 룰러선수는 이미 순탄이 사옥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풀고 가장 먼저 할 일은 당연히 진동 식당 개장입니다. 너네 식당 진짜 맛있지? 내년엔 룰러어로 변하는 건가? 원딜은 살이 좀 쪄야 딜을 잘 넣음 이 팀 진짜 좋다. 한식도 준비해줬어. 진동은 세포가 두 분 있지. 한 명은 중식 삼촌이고 다른 한 명은 한식 이모야.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이모가 솜씨 발이 좀 했어. 안녕 룰러. 안녕 룰러. 안녕 룰러. 룰러 살찐다. 룰러 80kg까지 찌우자. 미국 갔다 오면서 너무 빠졌어. 전문가의 한식. 잘 먹고 잘 마시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자. 왕자님. 브이로그 내나. 한국의 김치. 마음이 담겨있군. 다 한식이네. 눈물 난다. 많이 먹어. 전날 영상 보니까 너무 말랐더라. 우리 골든리 트리버. LPL 바텀의 교관님 오셨다. 많이 드세요. 고향의 맛. 많이 먹으면 딜이 더 잘 나올 거야. 딜라이트가 될 때까지 쩌라. 좋아요. frozen. enti. marah 죽ISA cort이다. 경 생각하다가